지금 지금 석진이 왔다는데 진짜 가? 지금 지금 석진이 왔다는데 진짜 가? 아직, 아직, 아직. 아, 안 왔어, 석진이 기사님. 지석삽지 않아. 이러니까. 야! 야, 안 돼! 아니, 가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거 뭐 경주로 오니까 이렇게. 좋죠? 너무 좋네요. 자, 다음은 또 천마총. 천마총. 오빠, 천마총은 경주에 몇 개나 있는 건가요? 좋아. 천마총은 하나 있죠. 천마총은 하나 있죠. 저는 무엇보다 우리 지효 씨가 역사 이야기 좋아하시고. 둘이 좀 끄세요고. 저한테 몇 번이나 아까 불국사에서. 오빠.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진짜 이런 얘기 너무 진짜. 엄청 또 붙어다니더라고요. 그래 놓고 문제 다 틀렸거든요. 너, 너 그거 뭐야? 무용탑 안에서 발견된 거, 그거 뭐야? 얘기해 봐. 이번에는 알아야 된다. 이번에는 진짜 알아야 된다. 무광. 아, 무구, 무. 무광은 고스톱에서 나오고. 무광. 자, 무구정광 대달한 이겸. 여러분 역사도 재밌는데 이 풍경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아, 좋네요. 너무 예뻐요. 아, 좋네요. 아니 어떻게 이 도심은 바로 옆에 또 이런 게 있냐? 아, 잠깐만. 우리 저기 오랜만에 이게 또 뭐 수학여행 오니까 노래를 하나. 음악이요? 네. 그 때 당시 음악이 들렸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만 좀 들을까요? 하나 좀 틀어볼까요? 자기 때 음악이 다 다르지. 그러면 이거는 하하가 학창시절 수학여행 때 들었던 노래입니다. 예스. 뭔데? 기대된다. 아, 씨. 알지. 너의 노래 좋아. 너에게. 너에게? 좋은데. 잘한다, 잘한다. 잘해, 잘해. 그렇지. 어우. 너의 마음이, 나의 꿈을 써놨는게. 너무 짱이었지. 짱이었지. 니가ания? 그러니까 내가 얘랑 붙었으면 되겠냐? 이렇게 잘라요. 가자! 아니, 같이 베넬할 수 있어. 같이 베넬할 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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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각해봐, 생각해봐. 너를 싫어했어라. 야, 음악 잘한다. 아니야. 태찬이하고 지호는. 소민이, 우리는. 우리 고등학교 때야, 초등학교 때야. 고등학교 때야. 고등학교 때. 그러면 야다인데, 야다. 야다. 이미 슬픈 사람 아니면. 슬픔 말아요. 내가 당뇨할게요. 마음 변경하시도록. 내 사람들 내가. 내 사람들 내가. 내 사람들 내가. 내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지호야, 너는? 너는 없어? 저희 때는 쿨. 쿨. 쿨 뭐? 쿨 뭐? 운명하자, 운명. 운명, 운명. 1, 4, 5, 4. 1, 4, 5, 4. 우리 고등학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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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찾음이란 어떻게 향해 차라리 이럴 때 남자가 되고 싶어 세월이 가면 다슴이 터질 듯한 그리스마음이야 그리스마음이야 한몫은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으니 이제 말고 기억해줘요 오우 아 좋다 소민아 너 왜 창밥 보고 배가해 너 왜 휠 잡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여러분 너무 재밌죠 추억이네요 추억이죠 아 이제 보인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천마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릉원 대릉원 대릉원에 있는 천마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근데 저도 예전에 와서 천마총을 못 봤어요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오빠 저는 유일하게 여기가 어렴풋이 생각나요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 온 겁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요소가 이렇게 돼 있구나 와 여기 우와 돌을 이렇게 쌓아서 그치? 돌을 쌓아서 맞아요 단면이 있네 지금 여기 돌 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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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돌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돌을 쌓네 그렇지 그래서 돌 무지 덧널로 그래서 돌 무덤인 거예요 돌을 무지 이거를 어떻게 쌓았냐 이렇게 높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출토가 됐나 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이 반이 이렇게 반이 이렇게 있었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맨 처음에 발굴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저 안에 신발 봐 신발 너무 예뻐 형 이게 그대로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거 이제 실제 발굴했던 73년대 아 이제 발굴하는 실제 모습이네요 73년에 발굴했던 우와 우와 진짜 섬세하게 한다 그치? 야 이게 그 이게 천마도 말달애네 흑바지 흑바지 아니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 발 밑에 흙 튀지 말라고 요기 요기에 요쪽에 이렇게 뭔가 길게 늘어뜨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발 닿는 부분에 네 그게 뭐냐면 흙이 튀지 말라고 우리가 그 박물관 가서 천마도를 직접 볼게요 좋아요 오빠 좋아요 아 볼만하다 볼만해 야 저기 그 황남대총도 있네 여기가 다 돈무지 돈널무덤이네 신라의 쌍무덤 가운데 가장 크고 주인공들은 화려한 황금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어 마립간기에 왕릉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아하 황무지 돈널무덤 말달애네 여러분 바로 이동을 할게요 아 바로 가요? 줘 자유시간 없습니까 자유시간 자유시간 주세요 천마도 볼 사람 보고 나가서 저희 거리 즐길 사람 즐기고 이래가지고 몇 시까지 모이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그래 모이자 황리단계에도 궁금해 개인 시간 달라 아 이거 뭐 맨날 빡빡하게 자 그러면은 지금 11시 53분이거든요 12시 20분까지 자유시간 하고 지금 오늘 여기서 예예 여기서 목을 너무 꽉 찌신 거 아니야? 여기 근처에 여기 황리단길 아시죠? 예 여기 가셔가지고 뭐 음료도 드실 분 드시고 아하 좋네 뭐 여러가지 구경도 좀 하시고 세찬아 우리 황리단 갔다 오자 그래 가자 황리단길 가실 분 저 따라오세요 아 형님 나 안 가 나 안 가 나 가이드로 안 갈 거야 왜 가요 아저씨 가요 오빠 네 자 오세요 저기는 화장실 팀이죠? 네 저희는 황리단 팀입니다 아침에 사과 주스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 무슨 하루 만에 한 이틀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날씨가 그렇죠? 네 다양하니까 안녕하세요 아까도 불국사에 있을 때하고 날씨가 다르니까 행복해 보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랫동안 사랑하세요 연인이시죠? 이쁘다 누가 봐도 연인이신데요 너무 예쁘다 관광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아 부산에서 제가 또 불쌍 아닙니까? 행복하이서 아닌가? 맞나? 행복하이서 맞나? 너무 어색했어 어색했나? 행복하이서 수고하세요 옷도 저렇게 맞춰 입으셨네 그러니까 너무 예뻐 진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야 우리도 오빠 옷 맞춰 입었잖아요 야 우리하고 같냐 이게 야 이게 사랑과 우정을 나누다가 난 좋아 단체티 좋아해 이야 황리단길 오랜만에 오네 여기 야 근데 나 황리단길 처음 가본다 여기 오빠 너무 예뻐요 어 소품샵도 있고 소품? 응 되게 맛있는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여기에? 네 사진 찍는 데도 많고 여기 예쁘지 여기 거리 이야 이쁘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여기 봐 여기 진짜 예뻐 하늘이 붙어있네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진짜 이쁘다 아유 야 이게 맛있겠네 보니까 어 신혼방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만두집이네 예쁘다 이뻐 만두 맛있겠다 어 여기 한복 배워도 하네 아니 진짜 이쁘네 맞아 어디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양세찬이 잘생겼다 양세찬 잘생겼다 양세찬만 좀 들려줘 야 잠깐만 이거 옥수수 이거 뭐 하나 먹어야 되지 않아? 좋아요 오빠 어 옥수수 좋아요 와 이거 뭐야 오우 시원한 거 형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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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어 저 튀김 먹을래요 마요 맛있겠다 난 옥수수 크림 황남 2개 옥수수 크림 2개요 잘 먹겠습니다 와 야 근데 이거 아 여기 우리 스태프들도 좀 주고 싶은데 요즘 뭐 드실래요? 아니 사드릴게요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씩 해 아이스크림 몇 개 자 몇 개 4개 감독님까지 해서 몇 개 우리 저기 경호팀 아니 괜찮아요 20개래요 오빠 괜찮아요 20개래요 아니 사누금 문제가 아닌데 시간이 많이 와요 어 아이스크림 혹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10개만 더 해주실래요 와 이거 야 이거 지금 맛있겠다 야 이거 세상에 이렇게 있어? 이거 뭐야 형 이거 아이스크림 찍어봐 너무 맛있어 오 맛있다 야 너무 맛있어 와 와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와 아 맛있다 감독님 여러분 손 괜찮겠어요? 서로 떠먹여주세요 야 먹어봐 옥수수 맛있다 나 옥수수 좋아해 어때 형이야 맛있게 너무 맛있다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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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맛이지? 맛있게 옥수수 10개를 그냥 통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 잘 나왔다 황리단계 너무 맛있다 1등이다 우리 어떻게 할까? 동라? 우리 어디 카페나 들어가시죠? 까질리까? 그치? 까질리고 싶다 그치? 저기 기화집 같은데 저거 무슨 커피숍 아니겠어? 그치? 안녕하세요 저기 유재석 있어요 유재석 유재석 저기 안녕하세요 유재석 유재석 저기 진짜 맹세 맹세 저기가 맹세 유재석 있어요 유재석 안녕 안녕하십니까 유재석 유재석 저기 유재석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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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섯 원 자외선 여기 뭐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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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몇 무리예요 동훈아 여기다 어우 시원해 어우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훈아 너무 좋다 동훈아 여기야 여기야 너무 좋다 개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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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너무 예쁘네요 가게가 넌 근데 시켜 먹어 사장님이 이거 보드 타시는 거예요? 네? 보드 아 옛날에 보드 타셨구나 어쩐지 딱 스타일이 나도 터보 때 보드 안 타는데 보드만 들고 다닌 적이 있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는 기타 하드 케이스를 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아 다들 그럴 때 네 컷에 하나씩 있었구나 네 그럼요 나 스케이트보드 타주 달라고 들고 다녔잖아 아니 석진이 형 어떻게 된 거야?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계시대요 아니 같이 화장실 같이 들어갔었는데 저요 화장실을 왜 이렇게 오래 했다고 나와요 아 실패했어 안 되더라고 근데 형 지금 천마총 가가지고 형이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디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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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이 가길래 밖에서 형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 화장실 가길래 간 거야 안 나가지고 너무 웃기다 오빠 드리려고 아이스크림 샀었는데 녹아가지고 진짜 다 녹았잖아 다 녹았잖아 아니 그새 뭘 녹아 거짓말 진짜예요 저희 소프트 아이스크림 샀는데 다 녹아가지고 진짜로? 야 근데 지금 아이스크림 냄새 나는데 나 지금 아니요 지금 저기 선크림 냄새 아 선크림? 배고픈가 보다 선크림 아 선크림 배고픈가 보다 석진이 형 배고픈가 봐 아 선크림 냄새구나 약간 레몬향이야? 형 한입 드려요 선크림 아니 두수 형 형 핥아먹으면 돼요 반으로만 먹어야 돼요 형 야 근데 얘 코가 살아있네 내가 건강하신 것 같아 건강하신 것 같아 진짜 여기 이제 보는 겁니까? 우리가 선마도? 야 근데 오늘 진짜 역사 투어 맞네 진짜 역사 투어 맞아 아이고 오늘 일정이 네 빡빡하네요 상당히 빡빡한데 불구하고 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보려면 해줘야 돼요 아 해야죠 자 자 자 자 자 그럼 소민아 여기 소민씨 자꾸 저 일행에서 자꾸 떨어지는데 나 진짜 이제 화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 자꾸 핸드폰 뺏어 네 이거 저 뒤에 쳐져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좀 쌤쌤이가 뒤에서 좀 잡아줘요 네 뒤에서 좀 믿겠습니다 자 갑시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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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다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파이팅 예 네 저 짐종국 아하하하하 역시 곤씻 mike 하하하하하하하 짐종국 짐종국 김종국 짐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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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이제 금관 금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다 아니 거기는 진짜 군관 리얼 리얼 여기 이제 그거 보는 겁니까? 우리가 천마도? 천마총 요 천마도를요 9년만에 실제 공개를 하네요 9년만에? 천마도를 직접 볼게요 좋아요 오빠 네 천마도를 좀 보고 천마 다시 만나다 이거 뭐야? 이게 천마도 말달해 야 일로 가서 진짜 여기 봤네 이게 실제 말달해구나 말달해 말달해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말 옆에 흩히지 말라고 요 사이드 쪽이네 사이드 요걸 말달해라고 하네 말달해 이게 실제 천마도예요 가까이서 보면 느껴져 재질이 천년이 넘어 가죽인가? 아니 이게 무늬가 어떻게 살아있냐는 거야 아니 이게 몇백년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 몇천 년이 지난 거냐 근데 이게 어떻게 무늬가 다 살아있냐 내가 진짜 반세기 만에 와서 내가 태어나서 반세기 만에 천마도를 처음 보내 진짜 보증 잘됐다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 나도 이게 천마도가 말달해는가 이걸 모르고 그냥 벽화인 줄 알았어요 나도 나도 벽화인 줄 알았어 벽화인 줄 알았어 벽화 지금까지 벽화인 줄 알고 살았어 나는 천마도가 벽화인 줄 알았어 갈까요? 이야 이거다 이거다 이게 신라 근무관입니다 야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이게 지금 그 날 출자 모양의 그쵸? 한자로 날 출자 자 이게 여기 뒤에 가서 하면 이게 금관을 쓴 것처럼 나와요 자 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는구나 저희 찍어드릴까요 하나? 네 찍어드려요 찍어드릴게요 저거 딱 맞춰부터 같이 나도 나도 이게 금관을 쓴 것처럼 나와 대박이죠 이제 한 명씩 기념이니까 와 세공 기술이 어마어마해 놀랍죠? 요즘도 이렇게 세공 기술이 어마어마해 아니 그 당시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게 놀리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실제 실제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요령식 본 겁니다 이거 교과서에서 봤던 거 교과서에서 봤던 거 어 이것도 책에서 봤지 교과서 봐 칼 오빠 이건 거죠? 숨악새 어 이거다 숨악새? 숨악새? 숨악새 숨악새가 아니고 그건 의악새고 이게 수막새 이게 수막새 수막새? 예쁘다 너무 온화함이 있어 이거 이게 그 기아나 이게 진짜 마무리 장식품이에요 기활 장식품 저것도 많이 역사책이 많이 나왔죠 수막새 수막새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자 여러분 저희가 또 한 시간 안에 또 이렇게 딱 또 이번 경주 박물관 일정을 끝내고 이번엔 좀 식사 간단하게 가요 가요? 네 좀 갈게요 넘어가시죠 스케줄이 나쁘지 않은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좋다 비빔 먹을래? 물 먹을래? 자 여러분 이제 음식이 나오는 동안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던 숯을 되짚어봐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놓쳤어 자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의 금관 예 최고의 작품이었던 천마총 금관은요 아까 제가 분명히 들었죠? 날출 모양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날출 자 한자 날출 자를 써주세요 에이씨 자 한자 날출 자를 써주세요 에이씨 형 제 이름 성자로 날짜를 써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아까 그 왕관의 모양을 잘 보셨어요? 왕관 모양을 생각하세요 왕관 모양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날출자 모양에 그죠? 한자로 날출자 왕관의 모양 거기에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왕관 모양이요? 내가 볼 때 이거 이거 못 쓰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못 쓰는 애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써보세요 한글자에요? 예? 그렇지 날출 아 날하고 출 쓰는 게 아니라 뜻과 의미에요 범을 현 누를 황 어 나 그럼 맞춘 것 같은데? 하늘 천 출생할 때 출 날이 바로 나 맞는 것 같아 나 맞았어 그러면 자 한 분씩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야 야 야 야 야 이거 너는 왕관을 왜 그리고 있느냐 너는 왕관을 왜 그리고 있느냐 너는 왕관을 왜 그리고 있느냐 다른 미스터는 몰라 모르겠어 야 이거 진짜 헷갈린다 이 형도 썼잖아 봐봐 아니 이 형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가운데 좀 길어야 돼 가운데 길어야 돼 이건 매산자 이건 매산자 아니야? 가운데들이? 아 생각이 안 나냐 아니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아니 매산자를 써 나 맞는 것 같아 나 어떻게 해 나 볼게요 이건 뭐예요? 날출 아 이거 뭐 상용 문자로 쓰고 있어요 야 거기 갔다 자 국종이 한번 볼게요 국종이 난 이렇게 써도 돼 비슷했어? 비슷해요? 야 잠깐만요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잠깐만요 한 번만 조금만 고쳐야 돼 아 밑에가 삐잖아 내가 하하 지금 분명히 뭐가 떠올랐죠 아 왜 고쳐 자 뭔가 분명히 떠올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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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이거 맞혔다 나 맞혔어 자 이거 맞힌 분한테는 진짜 웃기다 행운권 추첨하게 해 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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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힌 분한테는 진짜 웃기다 행운권 추첨하게 해 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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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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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밑에 아니 밑에 뭐 이때 문자 나 아니 밑에 뭐 이때 문자 나 나 맞았어 그러면 제일 근접한 사람 주는 거 아닙니까? 국정이가 국정이가 요 밑에가 이게 없으면 아 저걸 내가 늘까 말까 하다가 늘었네 야 야 그럼 내가 맞아 나 이거 맞았어? 밑에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왜 날출을 맞았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막 막 이게 달렸잖아 아 저게 날출 전자구나 자 여러분 출세 갈 때 출 여기에 요런 식으로 요게 날출자 모양 그래 그래 어머어머어머어머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밑에를 아 종국이가 그래 야 그니까 종국이가 그래도 이거를 꼼꼼히 보네 이거 누가 맞혔어 이거 정답은 없는데 근데 가장 근사체에 맞춘 게 국관장인데 엄청 여기 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게 틀린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만큼 관찰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재밌네요 상영 문자 오랜만에 봐요 자 네 다음 문제 가죠 문제 하나 더 드립니다 네 대륭원에는요 네 어디야? 네 어디야? 대웅전 대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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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륭원에 여러 가지 능과 총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셨죠? 네 대륭원 자 경주 고분 중에 고분? 가장 큰 무덤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까 오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 제가 얘기했어요 아까 그리고 제가 아까 거기로 갔을 때 두 분인가 밖에 안 따라왔어요 맞아 나는 화장실 갔어 아 그거 아 그거 아 남분에는 남자가 묻혔고 북분에는 여자분들은 부부로 추종이 되고 신라의 쌍무덤 가운데 가장 크고 마립관기에 왕릉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어 나 아까 오빠랑 따라갔는데? 그렇지 따라갔지 자 네 자입니다 네 자 어? 네 자요? 어 네 자 자 네 자 아 형 세 글자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 형이 얘기해 서서 얘기했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면서 네 네 글자라고요? 모모모총 아아 어떻게 모모모총? 모모모총? 근데 이게 여기서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가 들어가기가 있네 자 여기서 유추하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맞잖아요 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 네 글자라고요? 모모모총 자 천마총처럼 모모모총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 들어가지 자 마지막 문제예요 나 이거 못 들었어 어떻게 해 나 안 갔어 화장실 갔을 때 아니야? 집중력이 여기까지인가 봐 국종 씨 나도 다 했어 내 할당량 자 우리 국종 국관장 대부승총 네 뭐 네 글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셉셉이 뭐야 첫 번째 걸 지웠어요 그건 다행히 그건 하지 마 황남 그건 다행히 그건 하지 마요 황남 황남빵 했어? 황남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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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명한데 지웠어 지웠어요 안 했어 다행이야 황남빵은 아는데 황남빵총 귀엽다 황남빵총 황남빵총 아닙니다 우리 소민이가 황마 대총으로 쓰셨는데 아닙니다 대남지총 저예요 대남지총은 약간 북한의 무기냐 대남지총 자 지워 맞췄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이건가요? 자 지금 대를 다 넣으셨는데 대 아니에요? 자 황남빵 황남빵총입니다 어 맞다 진짜? 황남빵총입니다 어 맞다 아 진짜? 황남빵이구나 지워 맞았대 지워 맞았대 자 그래서 와 맞았다 와 나 맞았네 나이스 부럽다